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필연적인 그림자와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세상 그 어느 투자자도 100%의 승률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만 시장에서는 성공 속에 언제나 실패가 혼재해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3년 연속 손실을 본 적이 있다. 확률적 우위를 결과적 수익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트레이더나 투자자는 수없이 많은 손실을 경험한다. 주식 시장은 이익과 손실의 우수한 변동 속에서 심리적 절제를 통해 수익을 쌓는 곳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나 패배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럴 때 잘 잃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잃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최한철 월가아진님이 지은 제2라운드 투자 수업입니다. 최한철님은 십수년 동안 파생상품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로 S&P 글로벌 뉴욕 본사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장 랠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주식 시장에서 모두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폭등장의 꼭대기에서 남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 시장에 뛰어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와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장에서 번 돈을 다 토해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요동치는 시장에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투자해서 이기기 위한 일반적 법칙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확률적 우위. 둘째, 자금력 우위. 셋째, 절제의 우위입니다. 즉, 시장이 좋을 때 우연히 높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투자를 반복했을 때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쉽게 보는 이들을 위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꿈꾸는 것은 1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7만원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10만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10만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파는 실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는 투자는 쉬운 것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 속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월가의 날고기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도 단일 매매에서의 승률이 60%에 미치지 못한다.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포지티브 썸 게임이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제로썸 게임이다.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인데 내가 12%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2%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시장 평균보다 낮게 내야 한다. 이것이 평균의 정의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를 추가하면 시장 평균 기준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 중에 누가 옳고 그런지는 누가 더 많은 정보, 더 깊은 분석, 더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주식 시장은 이렇듯 치열한 전쟁터다. 그런데도 지인이나 유튜버가 추천한 종목, 마음에 드는 CEO가 있는 종목, 차트가 특정 모양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이유 정도로 매매에 임한다면 과연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다른 누군가는 일주일간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피면서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짜고 공시자료를 뒤지며 임상 결과 논문과 특허를 찾아 분석할 것이다. 초과 수익은 그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담하건대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는 다른 누군가가 초과 수익을 올리는데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갈고 닦아 초과 손실이 아닌 초과 수익을 내는 편에 속하길 바란다. 참 뼈를 때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온 강세장 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좋은 기업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공포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50% 이상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내가 왜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2020년이랑 2021년에 수익을 얻은 것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의 본질,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 다시 말해 부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로 1. 실력, 2. 리스크, 3. 비효율성, 4. 시간을 꼽는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당연히 실력이다. 여기서 실력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통칭한다. 채용시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일상에서 얼마나 검소하게 살 수 있는지, 자신이 시간당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부의 기대값을 올려주는 모든 것을 실력이라 할 수 있겠다. 실력은 시간당 부를 쌓는 속도를 좌우함으로 이를 향상시키면 이론적으로 그림 1-1처럼 부의 축적 각도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투자 실력처럼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 분야라면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으로 표현되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복리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다. 어떤 소득이든 여러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매년 동일한 비율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듯이 일상생활에서도 실력에 따라 매 순간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4년간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온 선수도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배탈이나 대회를 망칠 수 있고 강원랜드에서 방탕하게 허성세월하던 사람도 어느 날 우연히 잭팟이 터져 거금을 손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는 변동성이다.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은 가격이 위아래로 얼마나 크게 널뛰기 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리스크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그림 1-1을 보면 때때로 실력이라는 요소는 변동성에 가려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시험을 예로 들면 평소 1등을 하던 학생이 시험 직전 백탈이 나고 평소 5등을 하던 학생이 시험 전날 풀어본 문제집과 유사한 시험지를 받아보았다면 두 학생의 석차는 평소와 달리 뒤바뀔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험을 여러 번 치면 장기적인 결과는 실력에 따른 평소 등수에 수렴할 것이다.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본연의 확률로 결과가 수렴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통계 법칙이다. 동전을 3번만 던지면 전부 앞면이 나올 수도 전부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면 결국 50대 50의 비율에 가까운 결과로 수렴할 것이다.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1차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싶어한다. 실력이 높을수록 부가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은 고통과 에너지를 수반할 뿐더러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그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실력을 갈고 닦지 않고도 부를 빠르게 축적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곤 한다. 그런 방법이 존재할까? 놀랍게도 존재한다. 변동성, 즉 리스크를 높이는 방법이다. 변동성을 적절한 방향으로 높이면 부가 축적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합리적으로 리스크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리스크를 더 진다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리스크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상징일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리스크를 지면서 부의 축적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일이다. 그림 1-3을 보자. 라즌 리스크를 가진 진보라색 선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준의 변동성을 허용하면서 연보라색 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검은 선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를 진다면 1이 터질 경우 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투자로 말하자면 적절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때를 기다린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지나친 레버리지를 쓰다가 원금을 다 잃으면 원래의 추세선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즉 동전주나 코인을 사게 되면 변동성이 심한 대신에 수익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져서 손실이 너무나 커져서 파산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를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대부분 실력과 리스크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두 요소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워렌버핏이나 조지소로스 같은 거장의 장기 투자 수익률조차 주가지수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10% 정도 높은 20에서 30% 정도인데 간혹 보면 단기에 1억 원을 200억 원으로 만들어버리는 투자자가 나타난다. 그림 1-4에서처럼 본질적인 실력인 검은색 선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 어떻게 저런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 버핏보다 투자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적기 때문일까? 당연히 큰 리스크를 지겠지만 그것만으로 1억 원을 200억 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로또처럼 순수한 운이 작용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그림 1-4와 같은 비약적인 수익률은 대부분 시장이나 경제의 비효율성을 찾아내 이용한 결과다. 시장이나 경제의 비효율성이란 무엇일까? 비효율성이란 수급의 문제나 정보의 불균형 등을 통해 생겨나는 블루우션 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대박이 난 사업가는 대부분 이런 비효율성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이 같은 비효율성은 투자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버핏이 30대 초반이었던 1960년대만 해도 순유동자산 가치가 100% 넘는 주식이 질비했으며 장부가치 대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흔했다. 한국의 경우 IMF 직후 퍼가 0.5나 1인 종목이 있었다. 그러나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누구나 쉽게 순유동자산 가치나 각종 재무정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된 지금은 그런 종목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는 족족 매수자가 나타나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 발전과 지식의 보편화로 인해 시장은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효율성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가 그것을 일정 수준으로 이용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비효율성을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실력이 있어야 비효율성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평생 비효율성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실력이 없는데도 운 좋게 비효율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초에 비효율성이란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되면 경쟁이 신화되면서 사라지고 비효율적 시장은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론이 아닌 비효율성을 강의나 출판물 등의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사라질 비효율성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낭비다. 그렇게 남이 알려주는 즉 이미 효율성으로 변했을 비효율성을 뒤늦게 쫓는 대신 스스로 비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는 본질적인 실력을 키워야만 소위 부위 추월차선을 탈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실력을 위해서는 사고력을 키우든가 분석하는 법을 익히든가 원론적인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든가 남이 보지 않는 데이터를 분석하든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공부와 방법론은 주체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되고 어려우며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물고기 잡는 방법보다는 누군가 물고기를 잡아준다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면서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 중 마지막은 시간이다.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렌 버핏이 만일 60세에 은퇴했다면 그때의 자산은 지금 자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시간은 부위축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많은 사람이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20에서 30대 청년이 시간의 중요성을 강구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급속도로 키우거나 리스크를 많이 높이거나 비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실력을 키우거나 비효율성을 찾는 일 자체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즉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리스크 높이기를 택해 잡주나 코인을 사는데 돈을 쓴다. 누구도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부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이고 절제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승선회에는 먼저 다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의 4가지 요소로 실력, 리스크, 비효율성, 시간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이를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 기준을 10억에서 100억 원 사이 어딘가의 구간으로 잡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4가지 요소 중 최소 2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비효율성은 실력이 있으면 찾아낼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운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다. 현실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은 실력, 리스크, 시간 3가지다. 그런데 이 실력, 리스크, 시간이라는 요소는 서로 절충되고 상쇄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실력이 정말 좋으면 리스크를 덜 져도 되고 시간도 덜 걸릴 것이며 실력이 없으면 리스크를 더 지거나 시간을 더 들여야 할 것이다. 또 짧은 시간에 부를 축적하려면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리스크도 안아야 한다. 이렇듯 3요소의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식적으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리스크다. 리스크를 높이면 부족한 실력을 커버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지나치게 높이다가 파산 또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닿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단시간 안에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요소 또한 리스크뿐이다. 그렇기에 근시한적인 욕망에 눈이 멀고 마음이 조급해진 사람은 다른 무엇도 아닌 리스크를 가장 높이면서 폐가망신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고 가능한 선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며 비효율성을 탐색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실력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리스크임을 기억하자 실력이 있어야 나머지 세 요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리스크는 모든 효과를 무로 돌릴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효율성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폭락하거나 탐욕에 의해서 폭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럴 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가 복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복리 마법에는 또 허화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에서 우리는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야 노동소득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가 노동소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자본이 적을 때는 무조건 노동소득이 우월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됐을 때에는 복리가 마법을 부려서 자본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본인이 직업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 노동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하지만 재테크 공부는 청년 시기부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 손실의 경험은 일찍 할수록 좋고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기 시작할 때 투자 공부를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그러나 젊은 날의 반짝 투자 수익에 정신이 팔려 함부로 본업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에 뛰어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수많은 청년이 자본소득 찬양의 늪에 빠져 본업을 게을리해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있다. 그림 1-7을 보자. 노동소득은 연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깔끔한 직선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본소득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잠깐이나마 자신의 본질적인 실력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림 1-7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렇다. 즉 여기서 갑자기 자본소득이 자신의 노동보다 훨씬 높아지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주변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 미연준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때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투자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돈을 다 잃고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만약 실수령액 4천만원인 사람은 15억 정도는 되어야 전업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수익률이 8%라고 가정할 때입니다. 즉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노동소득과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을 동일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투자소득은 변동성이 심해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입문서의 타이틀을 달고 투자보다는 본업과 노동소득에 집중하라니 혼란스러운 독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20대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내가 경계하는 것은 본업을 내팽겨치고 자기개발에 매진하지 않고 코인이나 주식에 혼이 팔려 전업투자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다. 당연히 재테크에 대한 공부와 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투자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치월장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투자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 시드머니가 적다는 것은 잃어도 타격이 적다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투자자는 실패를 겪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한 푼이라도 적은 돈을 잃으면서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돈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릇에 넘치는 돈은 사람을 방탕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경로로든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 이 그릇은 점진적으로 갈고 닦으며 늘려가야 하는 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날부터 작게나마 재테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근로소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근로소득이 있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만 가지고 돈을 벌기에는 너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말고도 제3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건 바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지출을 줄이면서 확보하는 추가 소득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소평가하지만 동일한 액수의 노동소득이나 자본소득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우선 전략을 통해 버는 돈은 확정적으로 얻는 무의험소득이므로 동일한 액수의 자본소득보다 우월하며 면세소득이므로 동일한 액수의 노동소득보다 실질가치가 크다. 검소하게 생활하는 능력도 실력이다. 이 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또한 가정을 꾸리면 가랑비에 오쩌듯이 돈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낮아진다. 따라서 저축률을 제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취직후부터 결혼 전 대략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시드머니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이 발동하는 시기를 비약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궁상맞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매달 지출을 파악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일 필요는 있다. 이렇듯 지출을 줄이면서 얻는 소득은 노동이나 자본소득보다 효율이 높다. 불필요한 지출의 대표적인 예가 담배 구입이다. 하루 한 값이면 4,500원 기준 1년에 165만 원이다. 만약 20세부터 하루 한 값 피우는 돈을 모아서 연 1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은퇴 나이인 65세가 되면 13억 원 이상을 모으게 될 것이다. 즉 담배를 피는 분은 담배 값이지만 커피 한 잔 값이 요새 5,6천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싼 커피를 마시고 그 돈을 투자해도 65세가 되면 13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테크책에서 기본은 지출을 줄여서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는 것도 투자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안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비단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과 소비 패턴을 다시 살피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4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해서 이기기 위한 3가지 공리를 살펴볼 건데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공리 즉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실 금융세계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은 금기인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이나 투자의 세계에서 기법 원칙 철학 등은 시장 참여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된 공리는 있다.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카지노를 예로 들면 비교적 쉽게 설명될 것 같다. 물론 주식시장과 카지노는 성격이 다르기에 디테일보다는 거시적인 본질에 집중해서 이해하길 바란다. 도박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있어도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도박장을 운영하는 카지노는 언제나 누적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다. 주식 투자나 트레이딩은 도박일까? 이에 대한 답은 하기 나름이다.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카지노 이용자처럼 말로가 좋지 않은 도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카지노 운영자처럼 어엿하게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 확률적 우위. 카지노는 확률, 자금력, 심리의 세 가지에서 우위를 가진다. 먼저 확률적 우위는 수학적으로 이길 확률이 50%보다 더 높은지 여부를 의미한다. 블랙잭에서 카지노의 승률이 51.5%라는 것은 반대로 카지노 이용자의 승률이 48.5%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승률은 플레이어가 매 순간 수학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플레이어가 촉이 왔다든가 카드를 한 장 더 받아야 하는데 미신적인 논리로 받지 않았든가 하는 행동을 통해 수학적으로 최적이 아닌 선택을 하면 카지노의 확률적 우위는 더 올라간다. 즉 51.5%라는 수치는 블랙잭에서 카지노가 최소한으로 확보한 승률이며 비이성적인 이용자가 많을수록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다. 확률적 우위 존재 여부는 무책임한 도박과 제대로 된 투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다. 승률이 50%보다 높은 상황에서 하는 배팅은 합리적인 투자행위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낮은 승률을 가지고 임하는 배팅은 운에 기대어 이기는 희망을 하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승률 50% 기준은 이길 때 버는 돈과 질 때 잃는 돈의 액수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세운 것이다. 만약 두 액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기준이 되는 승률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이길 때는 2를 버는데 질 때는 1을 잃는다면 승률이 33.33%만 넘어도 이익을 누적할 수 있다. 즉 엄밀히 표현하면 승률이 50% 초과냐가 아니라 기대값이 양이냐가 도박과 투자를 나누는 기준인데 설명의 편의상 승률 50%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확률적 우위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도박에 빠지는 걸까? 도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짜릿함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인지 오류를 일으킨다. 카지노의 모든 게임에는 변동성 혹은 불확실성의 요소가 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 짜릿한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그 저변에 깔린 확률을 망각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확률적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올라서 돈을 벌 확률과 내렸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을 계산해서 이 기대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적어도 돈을 벌 확률이 클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변동성을 즐기기 위해서 즉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투자를 즉 매매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주식시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흥분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투자해서 필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적 우위가 있어도 운이 나빠서 지면 소용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동전 뒤집기든 도박이든 투자든 한두 번을 한다면 그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수십 수백 수천번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점점 이론적인 확률적 우위에 수렴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 확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주사위 던지기나 카지노의 게임처럼 정확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시장은 온갖 변수가 뒤엉켜 움직이는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한 것이든 퀀트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통한 것이든 주식시장의 확률적 우위는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정오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도 확률적 우위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확률적 우위를 정확히 추정하고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확률적 우위라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리서치와 논리를 통해 확률적 우위가 있는 매매를 했다면 그 결과로 돈을 잃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카지노 운영자처럼 종국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차트만 보고 큰 레버리지를 썼다면 설령 돈을 벌었더라도 이를 부끄러워하고 운에 감사하며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자신이 만든 작은 카지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확률적 우위가 확실하게 현실의 수익으로 누적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시행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통해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을 높여 확률적 우위를 확보한 후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결과적 승률이 확률적 승률에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몇 년에 걸쳐 매매하는 중장기 투자를 여러 번 시행하려면 지나치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옳은 이야기다. 그렇기에 중장기 투자에서 반복을 통해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예측의 요차를 감안해 안전마진을 두어야 한다. 당연히 안전마진이 높을수록 많은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는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도 쉽게 눈에 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시간축으로 여러 번의 횟수를 통해 반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여러 개의 중목을 담아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경헌이 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많은 거장이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과적 승률을 이론적 승률에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만 존재한다. 아무리 잘나가는 회사도 경제 위기나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나면 자초될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중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가진 기업 분석에서의 확률적 우위가 확실하게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종목을 여러 개 찾아 분산 투자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투자,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확률적 우위 개념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집착에 가깝게 간직해야 한다. 여기도 정말 좋은 내용이죠.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잘 분석해서 내재가치보다 쌀 때에 사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서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력의 우위, 즉 여기서는 마팅게일 베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패배할 때마다 베팅 액수를 배로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즉 10회 연속 2배로 늘리는 베팅을 하면 99.902%의 확률로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 2, 4, 8 이런 식으로 늘려갔을 때 1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회 연속해서 질 확률은 0.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금력만 충분하다면 99.80%의 확률로 플레이어는 카지노가 가진 1억 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억 원을 벌기 위해 1023억 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예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고 또 중요한데 확률적 우위만 가지고는 현실에서 확실한 누적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확률에서 오는 변동성을 버텨낼 정도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률적인 우위가 있어도 패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확률적 우위가 독률인 게임을 하더라도 카지노에 충분히 오래 머물며 게임을 계속 하다가는 변동성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바닥나는 순간 게임에서 퇴출되어 다시 복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카지노가 가진 자금력의 우위이며 시장을 이기기 위해 명심해야 할 두 번째 공이다.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1회 매매 혹은 1개 종목에 운용 자금이 5에서 10% 이상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캘리베팅에서 도출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고 1회 매매나 1개 종목 투자에 5에서 10% 이상의 자금을 넣지 않는다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일까? 아직은 아니다. 자금을 여러 시행에 분산하더라도 독립시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파산할 수 있다. 이 독립시행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간과하고 실수하는 것이라서 꼭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독립시행이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각의 결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1회 매매나 1개 종목 투자에 5에서 10%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칙대로 1회 매매 때 전체 자금이 5%를 투입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누적으로 20회의 손실을 보지 않는 이상 파산할 일은 없다. 승률이 50%보다 높다면 벼락 맞을 만큼 운이 나쁘지 않고서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매매의 자금을 분쇄했다 해도 진입시점과 청산시점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매매 논리를 적용하거나 거의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이루어진 분산 투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느 중장기 투자자가 2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는데 20개 종목이 전부 반도체 관련 업종이라면 안심해도 좋을까? 또 페이스북과 스냅챗의 주가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 금과 은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분산을 했어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품급 내에 분산했다면 한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머지 상품 가격도 모두 하락할 수 있다. 독립시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즉, 같은 업종에 여러 종목을 샀다고 해서 분산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돈을 주식시장에 여러 종목을 샀다고 해도 그것도 적절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틴게일 배팅을 할 때 승률을 올리려면 독립적인 확률로 벌어지는 사건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한 종목에 계속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독립시행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2배씩 늘리더라도 확률이 높아지지가 않고 확률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종목에 2배씩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도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만 분산 투자하는 것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분산하고 상품도 분산하고 여러 군데 분산을 해야 진정한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절제의 우위 블랙잭에서 카지노의 확률 우위는 51.5%지만 실제 카지노 측의 블랙잭 테이블 승률을 보면 51.5%보다 훨씬 높다. 51.5%는 플레이어가 언제나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승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카드 게임을 하면 승리할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고 하고요. 손실이 반복되어 감정적이 되면 이런 인지 오류가 더 자주 관찰된다. 이로써 플레이어가 확보할 수 있는 최고 승률 48.5%보다 훨씬 더 낮은 승률이 나오며 이는 플레이어가 가진 인지 편향과 절제력의 향계가 빚어낸 결과다. 투자에 필요한 공리 중 세 번째는 절제의 우위다. 자신은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르다며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까지 십수년간 트레이딩 및 금융업에 몸담아 오면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 간 승률이 똑같았던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를 비롯해 모든 독자가 작심삼일의 결과에 실명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무런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했던 사소한 결심도 지키지 못하면서 큰 돈이 오가고 아드렐랄린이 솟구치는 와중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매매나 투자에서 확률적인 우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쉽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심리적으로 절제하며 확률적 우위를 실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이 심리적 절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투자에 실패한다. 이익을 낼 때 안절부절 못하다가 목표했던 가격보다 일찍 수익을 실현하게 되고 손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다가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신용, 이수, 대출로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높이고 독립시행의 원칙도 어기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다. 매매와 투자의 성공은 종국적으로는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수신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다. 수신해져 시작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수신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컨트롤 대상이 자신 뿐이고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혼자 후회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수식시장으로 넓혀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작아지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격동하는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그 흐름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하는 처신이 수신, 제가 취업보다 훨씬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다. 실패나 패배를 그림자처럼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실패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필연적인 그림자와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세상 그 어느 투자자도 100%의 승률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만 시장에서는 성공 속에 언제나 실패가 혼재해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3년 연속 손실을 본 적이 있다. 확률적 우위를 결과적 수익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트레이더나 투자자는 수없이 많은 손실을 경험한다. 주식시장은 식당 운영처럼 매출과 이익이 조금씩 쌓여가는 곳이 아니다. 이익과 손실의 무수한 변동 속에서 심리적 절제를 통해 수익을 쌓는 곳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나 패배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잃을 때 잘 잃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잃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실패나 패배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 의지가 닿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작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추세와 무작위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가 더 잘 보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무작위성이 더 잘 보인다. 주식시장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좋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단기적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터져 가치가 변하는 바람에 손실로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반복하면 포트폴리오 수익은 누적으로 쌓여갈 수 있다. 단타 매매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채 부정적인 이벤트나 손실이 연이어 발생했을 때도 흔들림 없는 멘탈을 유지하고 확률적 우위가 있는 행동을 고수해 나간다면 절제의 우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하루하루의 결과에 1이 1비하지 않고 나라는 동전의 승률을 올리기 위해 매일 수신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다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성공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스스로 절제하고 중요성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절제의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과 그런 인지 없이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이번 리뷰를 마칠 건데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를 가끔 했는데요.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좋은 방법론을 찾아서 확률적인 우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한철 월가아재님이 지은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의 리뷰를 마칠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연치 않게도 추천사를 거인의 어깨 홍진채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홍진채님도 인정하신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 외에도 이 뒤에 보면 지수 추종, 가치 투자, 차트 트레이딩, 퀀트 투자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얘기도 되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에 투자의 본질과 이분법적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도 상당히 볼만한 내용이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은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영상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숫자였는데 어떻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10만이라는 숫자가 달성이 되네요. 별거 아닌 저의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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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